다음은 대한민국을 만드시고 이끄신 세 분 대통령께 대한 예를 갖추겠습니다. 자유권국 이승만 대통령, 부국감병 박정희 대통령,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께 대하여 밀동차련 경례! 바로 이것으로 예식을 마치고 제81채 테이프 리스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집회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사자분들은 여러분 지금도 옆에 많은 생기동지 분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길 한 달 때문에 지금 잠깐 지연되고 있으니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6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세종문화 입구 쪽에서는 이쪽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입구 쪽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회 안내 두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19일 자한낭 앞 영등포구구구청 그청 오후 2시 수요일입니다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중앙직업 앞 김경수 출두 시간에 맞춰서 수요일 자한낭 집회 때 구체적인 시간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오후 2시 자한낭 앞 그리고 21일 집회는 중앙직업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투위, 여투위 집회인이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남성분이 지갑을 잃어버리셔서 급하게 찾고 계십니다 서울역 행진시 앞쪽에서 혹시나 남성 지갑을 주시고